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정부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 대책팀 구성을 제안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기공협은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소멸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 사태를 두고 넉넉히 바라보고 있는 정부와 국가적 인식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 또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의 국가 위기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와 종교계, 방송언론, 여성 등 사회 각계 각층이 저출산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가 소멸의 저출산 위기를 제대로 인식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 대책팀을 구성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.